종국이 형 한 명 남으셨는데. 아 여성분들이 항상 필수품이죠? 저는 필수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백 투 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서 아주 중요한 또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퀵크 박수입니다. 그 바디로션 같은 건 정말 좋거든요. 자 진짜 너무너무 생활의 밀접 방법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거 좀. 자 립스틱.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쟤 눈에는 정말 다 똑같은 색깔로 보이는데. 살구색인가? 오케이. 이거 핑크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핑크? 오 이것도 다르네요. 이거 뭐야. 빨간색 아닙니까? 빨간색? 약간 죽은 빨간색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핑크인데 플라워 핑크. 저거보다 비슷한데. 좀 전에 핑크랑 비슷하거든요. 이거 뭐야. 첫 번째 거랑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뭐.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 또 핑크 비슷한 것 같은데. 아 무슨 핑크래요. 아 틴트. 아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제가 이것저것 정말 다 해봤는데. 예 해봤는데 이거 도저히 저는. 그 색이 그 색이고. 맞아요. 예. 그 느낌이 그 느낌이었어. 이거 제가 도저히. 예. 뭐 이렇게 갖고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지금 준이랑 들고 있는 건 약간 벽돌색 아니에요? 이거. 이 컬러는 약간. 가을 컬러여 가지고. 웜톤이니까. 웜톤. 웜톤. 웜톤이니까. 웜톤이니까. 이거 약간 누디한 컬러. 누디. 누디. 정권역으로 나오네. 누디한. 여러분 좀 배워야 돼요. 뷰티를 하면서 배우는 누디한. 누디. 평상에 유화하시는데, 단妻의 여성도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잘 어울려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코코넛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많은 분이 좋아해요. 많은 분이 좋아해요. 와, 형님이 한 방에 있으시네. 있어도 또 사는 제품이 립스틱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립 컬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이 립컬을 한번 맞추는 거에 도둘려보면 어떨까 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것도 빨갛고 저것도 빨갛고 맞아요. 엄청 어둡네요. 지금 이렇게 5개의 컬러가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저희가 볼 때는요. 이건 진한 거, 이건 덜 진한 거, 덜 진한 거, 저보다 덜 진한 거, 덜 진한 거. 맞아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광희 씨도요? 저도 그냥 이렇게 도미노 같아요. 저는 여기서 왔을 때. 근데 저는 약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부 톤에 가까운 색깔 있잖아요. 저 끝에 1번. 누디, 누디요? 네, 누디. 이거 바르면 뭔가가 분위기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광희 씨가 얘기한 저 컬러 있죠? 저 컬러는 굉장히 위험한 컬러예요. 왜요? 저거 잘못 바르면 부시맨 돼요. 약간 무슨, 뭔지 알겠어요.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부시맨같이 약간 그런 컬러가 될 수도 있어요. 구분도 안 부시맨.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진짜 옛날 사람 맞네요. 부시맨을 얘기한다는 게. 부시맨 안 보세요? 부시맨은. 부시맨은. 부시맨 모르죠. 부시맨 몰라? 고준희 씨가 부시맨을 압니다. 역시 옛날 사람. 자, 그러면 저희가 진행해보죠. 맞춰볼까요? 네. 그럼 여기서 베이비 핑크 컬러는 뭘까요? 어? 부시맨. 부시맨이요. 어, 맞아요. 부시맨 베이비 핑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게 핑크빛에서 약간. 핑크인데 약간 여리잖아. 맞아, 맞아. 애기 핑크. 아니, 여자분들은 좀 오래 보시네요. 빨리 가는 편인데. 그러니까 바로, 바로 맞추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로. 아, 이게 베이비 핑크 같으세요? 아,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저도, 저거. 이건 합이죠. 아니, 그럴 걸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니, 이거랑 고민했었어요. 전 이거랑 이거랑 고민했어요. 아, 아니요. 너무 고민하시길래 다른 거 할 줄 알았더니. 이거랑요. 제가 한 번 볼까요? 네. 과연? 자, 정답은? 맞아요. 오, 정답입니다. 맞아. 오, 당황했어. 이거 뭔가 핑크의 힌트가 있었어요, 사실. 맞아, 그랬네. 베이비 핑크. 자, 그다음 또 질문 가야죠. 자, 그다음. 장밋빛 색깔은 무엇일까요? 장미, 야. 장미는. 장미는. 아, 장미는 얘 아니면 제 끝에 같은데. 아니야, 초반제인 거 같아요. 아니, 초반제인 거 같아요. 아니, 초반제인 거 아니에요. 강미도 이제 TV 시작하는 장미. 시든 장미나 장미. 장미가. 어떤 장미지?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가까이 서 보니까 아니네. 아, 그러니까 가까이 보는구나. 발라봐도 돼요? 이거 발라봐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발라봐도 안 돼요. 보셔야 돼요, 눈으로. 야, 이게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서러워. 야, 이게 다르네. 살짝. 야, 이거다. 아, 전다. 이거다, 이거. 전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가운데 거. 자, 민규의 가운데. 나는, 나는. 저는 두 번째. 이거라고요? 이게 장미예요? 자, 그러면. 한국이 없어요. 나 3번, 나 3번. 저 3번. 저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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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3번. 3번. 1번, 1번. 자, 1번은 누구? 저, 저, 저. 중국이 형. 2번. 2번. 좋아요. 자, 그럼 제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네. 자, 2번. 어? 이거예요? 어? 아닌데요? 아니죠? 네. 이거 알로. 블러썸 번. 블러썸이에요? 아니에요. 블러썸 아니에요? 네. 장미가. 어? 블러썸 이거네. 아무도 아시겠네. 이거요? 아, 블러썸. 저게 장미색이라고요? 이게 4번. 1번, 2번, 3번, 4번. 이게 블러썸. 다 틀렸습니다. 이거 채널이 말이 아닌데요? 자. 잘 알아보자고, 감사합니다.